공관병에게 갑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찬주 육군대장이 군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박찬주 대장의 전역을 연기하고 계속 군검찰에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안정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찬주 대장은 오전 10시쯤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했습니다. 양복 차림으로 수행원 없이 직접 승용사를 몰고 왔습니다. 물의를 일으켜드려가지고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박 대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그런 생각 없습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박 대장은 지금까지 10시간 넘게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공관병 갑질 의혹대를 대해 조사받고 있습니다. 오늘 군 인사에서 박 대장은 제2작전 사령관직에서 몰러났지만 군은 박 대장에 대해 정책연수라는 명목으로 현역 신분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대장은 군검찰 수사를 계속 받기로 했습니다. 어제 소환된 박 대장의 부인은 15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뒤 새벽 1시쯤 귀가했습니다. 공관에서 냉장고를 챙겨갔다는 군인권센터의 추가 폭로에는 자신 소유라고 주장했습니다. 군검찰은 박 대장의 부인은 민간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박 대장의 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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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대장의 감사합니다.